지난달에 새롭게 호흡 발언을 하신 분이 10분인데 이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호흡 발언법회에 참석해 주신 형제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안 다 편안하시죠? 마음도 청원하시고요. 그래서 날씨가 기울이 왔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흡 발언을 하고 법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호흡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불자들하고는 비교 안 될 수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불자들이 자기 하나의 소망, 자기 하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오직 내 일, 내 집안에 어떤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흡 발언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이 영원하고 이 땅이 부처님 나라처럼 평화롭고 고요하고 큰 원, 즉 부처님의 원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생각을 한 그런 분들이 바로 호흡 발언을 하는 우리 형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흡 법회 때마다 나오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 또는 경전에 기초해서 경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호흡 발언을 하는 우리 형제들은 뜻도 거룩하고 원도 크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경전적인 이해를 우리 생활상에 직접 실현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전은 경전대로 읽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 생활하고 동떨어진 그런 것이 되고 보면은 사실은 경전이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전의 언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당의 매 아래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법을 실제로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간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당의 매아리, 하나는 이것이 내가 들었다는데 이것이 좌를 이룰 때 우리가 불자로서 바른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바로 맞춰 내려왔다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법당의 매아리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것을 형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미 다 독성한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당의 매아리 제목이 고난이 왔을 때는 받냐 바람이 밝은 명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경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데가 있고 이것을 이제 하문을 하면은 순경이다 순조롭게 잘 풀리는 그런 경기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경인데 그와 반대로 어려움이 첩첩히 쌓여가는 것처럼 그런 느낀 것을 역경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역경이 아닌 순경의 삶을 살아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불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경을 없애고 순경의 좋은 호시절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이 순경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제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황교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일체 유심소조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문으로 하면은 일체 유심소조나 일체 유심조나 같은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속으로 내 삶이 평화로운 것을 바라면은 내 삶 자체가 참 평화롭고 아론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은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삶이 풍족한 삶 이것은 이제 평화로운 것하고 풍족하고는 좀 질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삶이 풍족한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은 내 마음이 먼저 풍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항상 흑흑되고 있는 그 속에서는 내 삶 자체가 풍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를 바라면은 내 마음에 먼저 평화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내가 풍족하기 싶으면은 내 마음이 풍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반냐바람의 사상에 입강해서 이것을 잘 다스려나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경을 만드는 역경을 극복하고 순경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나타남으로써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둘러싼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성격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역경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뭔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역경의 경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역경의 경계 고난 이것은 절대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진리적으로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율이 제일 높은 그런 명의롭지 못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역경이나 시레이를 하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다가옵니다. 진리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의 역경을 주면은 그냥 죽어버릴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그런 경기는 오질 않아요. 이걸 뭔지 알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갖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 갖는 어려움 같은 것을 어린아이가 가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요즘도 이북에서 탈북민들이 많이 늘고 그 탈북민들 가운데서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가운데서는 꽃재비를 하다가 오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북한에서의 삶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만 온다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아 이 정도로 나는 지금 현재 그냥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진리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가해지는 역경과 실현은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 동물에서는 이길 수 있는 만큼은 오는 겁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그 추위가 오는 거예요. 얼어 죽는 그런 일은 없어요. 멧돼지가 얼어 죽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새가 얼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새들은 충분히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역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만큼의 한도 내에서 역경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 역경 고통스러워 있는 것은 사실은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수술을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신장 하나를 떼어내고 한 번은 갑상선에 암이 조그마하게 보여서 그것도 수술했는데 그게 뭐냐 나타나서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수술하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더 가오는 그런 어떤 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때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오히려 감사한다. 역경 자체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어두움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권한에도 감사한다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반야 바람일 염수관을 부지런히 해서 이 마음을 다듬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어려운 것들이 줄줄줄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원망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점점 더 어두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치인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난 절망이야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 더 내 여건은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정신을 파서 내가 지금 시련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는 바로 발검이라는 마반야 바람일을 염수관할 때 내 마음의 발검이 솟아났을 때 내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체 유심소조입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선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은 마음에게 달랬어 그래서 뭐가 지금 나쁜 일이 벌어질 때 그냥 나쁜 일이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지 기쁘게 생각하지 이런 것이 마치 일체 유심조처럼 일체 유심소작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가 내 여건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포기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운 교재는 뭐였지만 아이고 뭐 그냥 그래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데 뭐 그냥 그래도 기쁘게 울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밝은 마음을 가지면 그 밝음이 온다고 하는 건 밝은 생활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 유심소조입니다. 이게 유심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일체 유심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 유심조라는 그 관계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고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밝은 마음을 묻고 있으면 밝은 생활이 온다는 겁니다. 온다고 하는 것이 일체 유심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어두우면 어두운 생활이 온다고 하는 것이 일체 유심의 도래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둡게 해서 어둡게 살아야겠다 고독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밝은 마음 즉 나바냐 바람을 염소하면서 밝은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원망하고 어두운 마음이 된다면 그 어두운 마음이 근본이 돼서 내 생활이 어두워집니다. 어떤 어두운 마음이 오느냐 병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원망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했을 때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당사자가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했을 때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 나쁜 마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병을 가져오고 내 환경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 그 사람이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욕을 하면 저 사람 나빠질 거야.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칩으로 된 사람 모양을 해놓고 칩을 칼로 찢고 침으로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침에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나에게 내가 밝음을 가지고 있으면 밝은 생활이 오는 것이고 내가 어두운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 행위입니다. 반야를 행동한다. 반야바라미를 행동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구에서는 보통 제일 근본적인 것이 업본데 업을 받는다. 내가 전생에 아니면 어제 지었던 것을 오늘 받는다. 금생에 지었던 것을 다음 생에 받는다. 혹은 그 다음 것이 받는다는 그런 것이 꽉 차있죠. 그런데 그 업보 사상에 있어서 그 업보를 내가 어떻게 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굴려가는 마음을 내 앞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에게 간만 크게 그 사람을 때렸어. 어떤 사람에게 그냥 빚을 줬어. 빚을 그 그 사람을 고동스러워 빚을 줘가지고 고동스러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금생에 와서 이것을 받는데 내가 때려준 만큼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금전적으로 고통을 준 만큼 내가 내일 받든지 다음 생에 받든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kg의 하중을 다른 사람을 때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다음 생에 내가 맞아야 돼. 그러면 언제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현재 군에 있을 때 튼튼한 금엄대 10kg의 하중을 얻어맞는 데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고통을 줬어. 예를 들어서 1억을 고통을 1억의 고통을 줬어. 그러면 금생 와서 1억을 갚아야 돼. 그런데 1억을 갚아야 되는 똑같이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어려울 때 1억을 갚아야 되는 것 하고 내가 한 2억 정도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을 갚는 것 다르잖아요. 똑같이 1억을 갚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때 갚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내한테 예금 통장에 한 2, 3억 있을 때 1억 1억 그 얻보가 왔다면 그건 큰 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죠. 그래서 얻보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업을 내 마음대로 굴린다는 말이에요. 업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보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길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우바리 존자가 우바리 존자가 길을 가다가 우바리 존자의 전생에 길을 가다가 서석밭 조밭을 지나가요. 서석이 조가 잘 읽었는데 참 탐스러운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한 입에 틀어였어. 그러고 나니까 큰일 났거든요. 나무의 것을 지금 굶이 부은 거 아니여. 그래서 내가 업보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는 스스로가 그때 그 뒤에 바로 소가 되어버립니다. 소로 화신을 해가지고 그 집에 농사일을 해줘. 즉 뭐냐면 그 우바리 존자는 전생에 수행할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가 될 운명이 있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집의 소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에 바로 우바리 존자가 업을 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업을 잘 굴려가는 그 삶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반냐바라미 행위입니다. 마바냐바라미 행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업을 굴려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항상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항상 마바냐바라미를 염송을 해서 어려울 때 찰로 마바냐바라미를 염송이 나오도록 하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울 때 하면 급해서 안 돼요. 평소에 해놔야 돼요. 순경일 때 경계가 좋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 기도를 해놔야지 급해가지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일 때 오히려 역경을 생활하면서 마바냐바라미를 염송했을 때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바냐바라미를 염송해라. 이 마바냐바라미를 염송해라는 것은 뭐냐.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력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마바냐바라미를 염송해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업부중생이다. 나는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고론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죄를 받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꽃들조차도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꽃이 없잖아요. 꽃이 병을 보고 웃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병을 보고 웃으며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바로 반냐바라미를 생명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력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라 하는 것은 그 본성이 내 마음 하나 있죠. 내 본성이 바로 반냐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본성이라 하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들은 본성이라 말을 하면 1체위심절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남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짜증내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마음으로 지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이 있어요. 어제 그제 부산에서 도반들 모임을 해서 잠시 갔다 왔는데 그 도반 중인 어느 선임이 그 선임은 또 많은 문자를 많이 받아요. 받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수한테 그냥 욕을 하는 막 그런 것이 있어. 형수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형수를 듣고 X냐 S냐 하면서 그냥 욕을 쟤 다 아는 거요.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저게 지금 이제 지금 저 누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대통하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생명이 바로 부채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야 되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요구를 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본성자료예요. 일체 유심자 있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짜증내고 징역을 내는 이 마음이 어떻게 모임을 창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일체 유심자료에 지금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하는 것이 파도라는 그 물은 그 깊이에는 큰 흔들리지 않는 그 물이 있잖아요. 내 본성은 바로 그것이 내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건 불자들만이 갖는 혜택입니다. 받냐 바람을 만난 사람만이 받는 혜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냐 바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불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그냥 맥급을 따가야 맥급 천생을 따라야 모든 업보를 다 소멸하고 난 뒤에 그냥 성불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냐 바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바로 부채를 하는 그 봐보려는 겁니다. 그거 바로 그 밖으로 그냥 tato가 치는 그 마음 그 밑에 깊은 바닷물이 있는 그것을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자 하는 것이 바로 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냐 바람을 염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냐 바람을 염속함에 의해서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본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녁인가 어제 저녁인가 보니까 지금 새롭게 종교으로 초대된 진제스님이 서른다섯 살 때 향옥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그런 것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제스님처럼 서른다섯 살에 견성을 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보지를 못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반냐가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아 그래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한력 없는 공적 생명 그 자체가 내 생명이구나. 내 남을 질투하고 식이 질투하는 짜증내는 그 마음의 밑에 밑바닥이 하나 있구나. 그것은 불생 불멸의 자리구나. 그것이 반냐 바람의 자리구나. 일체 모든 것을 다 함정하고 있는 그 자리구나.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잘 될 것이야. 왜 나는 부처님의 생명입니까 내 본성 자리는 바로 뭐냐 불성이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이것을 내가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써야 돼.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 합니다. 돈을 모으려 해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서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모은다 하는 것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그냥 밥을 굶으면서 그냥 뭘 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남겨줄 있어야 되지만 우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유있게 살아야 돼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이 가운데서 노인네들 가운데서 그냥 그 폐지를 주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았다 5천만 원을 모았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그냥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는 촐촐 굶으면서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지 김여간 짓이 아니에요. 폐지를 모아서 5천만 원이 생겼다면 그 돈으로 가서 서야지 서야 되는 거예요. 쓰고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쓰고 그다음에 자기는 라면 라면 실체를 면해야지 그리고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런데 라면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건 바보예요. 잘한 것이 아니에요. 불화하는 것은 서는 사람이 임자예요. 서는 사람이 큰 선생님 살아생전에 노보사람 들어왔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요. 아들을 딸들에게 절대 죽기 전에 유산 물러지지 마라. 그 말씀을 참 자주 했어요. 왜 그러냐 그걸 주고 나면 아들들이 그냥 배신을 해. 딸들에 배신을 해. 그럼 어리스러운 삶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은 절대 그거 안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돈 줘보세요. 그다음 날 비내버리지. 그래서 재산에 하는 것은 서는 사람이 임자예요. 내가 행복을 늘릴 만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 주고 나로 다른 기부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구누면서 기부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불화하는 것은 서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 방송을 안 듣는데 평화방송을 잘 안 보는데 그 평화방송을 캐드릭 방송을 보면 어느 신부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신부는 참 재미있게 강론을 해요. 항상 하는 것이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어라. 그리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다닐 때가 많았냐면 비유든 것이 뭐냐면 서울대학 병원에 가면 11층에 아주 창경원이 다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주 맛있게 먹고 그렇게 죽어야지 자식이 먹여서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을 참 참 재미있게 말씀하여 그 신부가 나는 저는 그 신부의 강론을 들으면서 그래 그 말이 맞다 생각했어요. 살아있을 때 자식은 내 뒤의 일이고 우선은 내가 행복히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고생하면서 자식이 잘 되게 하겠다 그건 어리식한 짓이에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만 하는 짓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어.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쓰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법당의 메아리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법 두 번째 나오는 제목이 이마가 내가 들었다는 정법을 배우자인데 이 정법을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어떤 정법이라는 것을 사법이라는 사탬법이라는 그런 개념을 하는데 금강에 보면 말법 세사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는 정법시대와 상법시대와 말법시대와 변멸시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법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냐 부처님의 법도 있고 부처님의 깨달은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도 나타나는 그런 때를 이르면서 정법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부터 한팽년 사이에 그 사이에 이르는 것을 정법시대라고 그때는 부처님도 계시고 부처님의 말씀도 계시고 수행하는 서림도 있고 그리고 그 서림들이 다 깨달아서 알아안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한 저 핑골을 따지는 한 500년 정도 간다 하는데 500년 이후부터 다시 한 500년은 이제 상법시대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자도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닫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르면서 이제 상법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 법도 있고 수행자도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 저의 세대 위 선배들은 지금 컨설팅 컨설팅 계실 때 그때부터 그 도안들을 보면 조금 전에 진지어선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선님들께서는 다 깨달음 얻었다 그렇게 이제 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지는 않아 불과 뭐 열 수간 이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긴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 저희들의 세대에 가면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 없어. 옛날에 성철수님께서나 지금 송남선생님 이런 분들이 경무호선생님이 계실 때 이때는 그냥 전국에 깨달은 사람이 꽉 찼어요. 그거는 우리 세대가니까 없어. 공부를 안 해서 없는지 세월이 그래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인정을 안 해줘. 얼마나 인정을 안 하냐. 어느 선님이 깨달았다 그러면 신은 고기 안 먹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니라내라 똑같이 깨달았다 그러면 그냥 효소를 한다 그래. 그만큼 말법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범멸 시대가 있습니다. 범멸 시대가 있는데 이 범멸 시대를 하는 것은 바로 부채님의 법이 다 이렇게 없어진 이런 시대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는 변멸 시대 아니지만 말법 시대는 말법 시대입니다. 왜? 불자가 착 줄어들어요. 오늘 또 방에 선덕실에서 TV를 통해서 법회 참석 쭉 보면서 아 오늘 우리 호흡 불자들이 법회 참석이 확 죽어놨네 아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법문이 뭐가 잘못됐을까 자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법 시대가 되면 정법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국내에서는 정법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말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법을 배우자는 것은 바른법입니다. 바른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 바른법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 소위 말해서 형상적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는 그런 그 수행을 이뤄면서 정법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기도를 할 때 요즘 뭐 대학 입시지도 끝났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게 사법입니다. 사땜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금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야기 새끼나 야기 새끼나 이 음성과 신인행스도 불렁결이라 그랬습니다. 야기 새끼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해 형상적으로 나를 구하려 하거나 이 음성과 음성적으로 나를 구하려 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은 이건 전부 사땜 짓이다. 그리고 불렁견이라 그런 사람을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불강에서 마반냐 바라미를 염소하는 것은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시연보사를 기도를 한다 질 때 우리 어떤 내리에는 앞에는 눈앞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관시연보사를 보여요. 어떤 관시연보사를 보였느냐 자기가 다니는 그 절에 관시연보사를 보이는 거예요. 갑바위 가서 갑바위 약사부여 짚으게 기도를 한다면 다른 기도할 때 그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고사를 지장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니는 그 절에 지장고사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형상적으로 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형상적으로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요. 그런데 반냐바라미를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마바냐바라미를 염소할 때 마바냐바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까? 마바냐바람이 그려지지 않아요. 왜? 마바냐바람은 본래 형상이 없지만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고 싶어도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형상적으로 구하는 모든 모든 것은 전부가 삿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삿된 것이 아닌 정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형상적으로 나를 구하지 않는 마음에서 구하는 마음에서 보는 이것이 바로 정법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박근혜라는 사람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 출근을 안 해. 그냥 관저에서 그냥 저 같더라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최태민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모의 보인다. 유경사 음성을 들려준다. 그런 형상으로 그런 음성으로 그냥 그 사람 박근혜 사람을 그냥 녹록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삿든 길이죠.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법무상 진실은 법무상이다. 정법은 부처인 법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삼된 불교고 그럴 때 우리들은 뭐냐 모든 사람이 동일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 생명 내가 형상적으로 구하지 않고 어떤 반냐바라밀 생명에서 봤을 때 내 생명이 반냐바라밀 생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일체 모든 사람이다 반냐바라밀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일자 생명입니다. 동일자 법정입니다. 언젠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저는 82년도에 불강사에 왔는데 그것도 부산에 살다가 왔는데 와서 83년도인가 합창단 합창단 마보대 합창단 마보대 합창단 하고 같이 직지사에 술리버 보러 갔어요. 술리버 갔는데 그때 관흥 큰 선생님께서 본문을 해주셔서 큰 방에서 추워가지고 겨울에 아직 초봄이었는데 추워가지고 관흥 큰 선생님께 본문을 제가 직지사 큰 방에서 본문을 듣는데 관흥 큰 선생님께서 본문을 하신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백장과 마조선임과 백장선임의 일화가 나와요. 즉 마조선임이 백장선임이라는 상자를 데리고 어느 먼 길을 가는데 마침 초겨울이었어요. 가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물오리가 훅 흘러날라 날아올라요. 그러니까 마조선임이 백장을 들어보면서 저게 뭐냐 하니까 백장선임이 물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참 바보 같은 말이죠. 아이 마조선임이 백장이 그걸 물오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었어요. 저게 뭐냐 예 물오리입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나가서 호수도 없어지고 호수에 있던 물오리도 없어지고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우리 어디 갔냐 그래 물으니까 백장이 네 날아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조선임께서 팍 돌아서 가지고 백장의 코를 확 비틀으면서 아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 이놈 이렇게 분명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오류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 법문을 관용선임으로 들으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조사 오륙을 보면서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때 반응선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것이구나 불법인 것이 이것이구나 즉 마조 입장에서는 오리와 그 회가 백장 회가 아예 하는 소리 같은 거요. 같은 소리요. 그러나 백장 회는 그게 아니죠. 오리는 따로 있고 자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조 선임의 입장에서는 그 백장의 아예 소리가 오리 소리요. 그래서 네 이놈 이렇게 오리가 분명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동일의 생명입니다. 즉 오리와 백장이 같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진 겁니다. 이게 참선에서 본 견해입니다. 참선에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게 뭐냐 이를 채 중생이 동일의 생명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제가 마만냐 바람일 생명과 동시에 여러분도 우리 바람일 동일의 생명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일의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그게 참선의 깨닫는 법입니다. 일체가 동일의 생명이요. 이 산하 대지가 바로 내생명입니다. 우리가 산하 대지가 내생명과 동일의 생명이라고 알 때 어떻게 자연 해소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가장 큰 사상은 마바냐 바람일 생명 사상인데 이 마바냐 바람일 그것은 뭐냐 일체가 동일의 생명이다 나바 요즘은 결혼 주례를 잘 안 합니다만 젊을 때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면서 이 동일의 생명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부부가 결혼 예를 했을 때 일심동체를 하잖아요 주례가 다 주례사가 주례하는 말씀들이 전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부부가 일심동체가 안 돼요 안 되지만 말은 일심동체라 그래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은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생활이 내 생명이 돼야 되고 내 생활이 남편의 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돼야 동일의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좀 모델화 있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남편과 딸이 며느리 며느리와 아들과 며느리가 동일의 생명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와이프가 하는 행동이 다 좋아보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하는 것이 와이프는 다 좋아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의 도래하는 것은 동일의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마바냐 바르미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마바냐 바르미가 생명이다 이렇게 마바냐 바르미가 생명일 때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부채미가 생명이니까 산하 대지가 바로 부채미가 생명이니까 산하 대지를 훼손할 수가 없어요 나무 한 포기를 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소를 소에게 먹기 위해서 꼴을 뱀다 꼴 압니까 꼴이라는 말 알아요 시골의 사람은 알겠죠 소 먹기 위해서 풀 베는 것을 꼴 뱀다 그럽니다 저도 많이 베어봤어요 그 꼴을 베을 때 그 저 풀을 베는 것은 그거는 살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풀을 그냥 비틀어 버린다는 것은 발로 비틀어 버린다는 것은 그건 살생이에요 왜 산하 대지가 다 나와 동일이 생명이에요 풀 한 포기가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를 먹기 위해서 풀을 베을 때는 그거는 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연의 이체예요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풀을 밟아 버리는 것은 그건 살생입니다 동일이 생명을 어긋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동일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각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모두가 살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은 누를 뜨고 보면 살만한 겁니다 누를 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누를 뜨고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누를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를 뜨고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뜨다니는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겨울에 눈이 오고 가을에 단풍이 지고 하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눈을 뜬 것인데 눈을 뜨고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이 지구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인생이라는 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보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쁘게 다가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하여금 눈을 떠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기쁜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신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기로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난 뒤에 그전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냥 참 출가를 했는데 괴로워서 출가를 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그대로가 진리 자체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삶이 바로 반냐바람이 삶이다 이것을 봐라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염성을 하든지 이것을 봐라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극락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 뭡니까 무랑광 무랑수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무랑광 무랑수인데 한량없는 생명 한량없는 광명이라는 그것이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말인데 즉 내 생명이 마바냐 바르밀 생명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수명이라는 거기에 도달되었을 때 구태여 극락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나는 한량없는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로 가득 차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정득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정득을 해야 돼요 그 정득은 뭐냐 부족스러니 마바냐 바라미를 하는 겁니다 마바냐 바라미를 해서 순조로울 때 순경일 때 마바냐 바라미를 염성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불자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호법행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마바냐 내 생명 부채님 무랑웅덕의 생명이라는 속에서 마바냐바를 염성해서 형제 여러분의 삶 중에서 항상 즐겁고 기쁘고 보람차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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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